가장 많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가 휘청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버텨내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경제 체질을 탄탄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성과를 올렸는데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군비를 쓴다는 것이고 돈이 풀리는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억제하는 그런 정책의 성공에는 러시아 경제가 부음 정도는 느린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진짜 목적과 이득은 무엇일까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에는 경제적인 이득 같은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혹신더 지정학적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정세적인 판단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불의에 따른 내전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궁금하고 놀라웠다는 사실이 바로 그거죠.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이 주도해서 특히 이제 나토 국가라든지 유럽연화 국가 그리고 또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의 어떤 보조를 맞춰서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숫자만 따지고 보자면 2022년 이후로 가장 많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이란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쿠바도 아니고 바로 러시아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지나친 말이 아닐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전쟁 초기에 3개월 4개월 내에 러시아 경제가 파탄지경을 맞이해서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그런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죠. 인적인 요소를 하나를 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어떤 인재라는 측면인데요.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데 엘비라 나비올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러시아 중앙국립은행 총재예요. 우리나라에 치자면 한국은행 총재일 텐데 이분이 여성인데 상당히 실력 있는 경제 전문가거든요. 오랫동안 푸틴과 보조를 맞추면서 러시아 경제 정책을 이끌어왔었는데 2014년에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 당시에는 또 갈등을 빚었었고 그런 갈등 속에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가 주민 투표를 통해서 떨어져서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편입됐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사실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차지했던 것인데요. 그때 또 한 번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가 엄청나게 러시아에 가해졌었는데 그런 상황을 해치고 나간 인물이 바로 엘비라 나비올리나였던 거예요. 그때도 사실 러시아 경제가 휘청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버텨내고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서서 오히려 경제 체질을 탄탄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성과를 올렸는데 그 성과의 주인공이 바로 나비올리나였습니다. 그리고 나비올리나가 지금까지도 계속 후팀과 보조를 맞추면서 러시아 경제 정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군비를 쓴다는 것이고 군비를 쓴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린다는 얘기겠죠. 돈이 풀리는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억제하는 그런 정책의 성공에는 제가 볼 때는 엘비라 나비올리나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 그리고 그런 인재를 발탁해서 쓰고 등용하고 그리고 어떤 정권을 주는 어떤 푸틴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 이런 게 작용을 해서 러시아 경제가 지금 호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붐 정도는 누린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역량 그런 면에서 엘비라 나비올리나라고 하는 경제 전문가의 역량을 높이 치고 싶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푸틴과 러시아의 이득이라는 관점은 어떤 내용인가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러시아 경제에 어떤 뭐랄까 득이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것은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외국산 제품이 러시아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코카콜라라든지 각종 고급 명품백 뭐 이런 서구 기업들의 매장이 다 철수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입 대체 효과를 누렸던 거예요. 코카콜라가 들어오지 않는 대신에 러시아 자체의 어떤 음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내수 시장이 커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욱더 중국이라든지 인도랑 밀착되면서 그쪽 제품들을 더 많이 그러니까 서방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을 중국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대체하면서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전에 서방으로부터 받는 어떤 압력이라는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오히려 새로운 서방 측에 집중돼 있는 어떤 그런 경제 대국을 대체하는 신흥 경제 강국들이 있는데 그런 강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밀착하면서 오히려 러시아 경제가 더 고도화되고 붐을 이루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천연자원 수출일 텐데요. 천연자원 수출이 사실 막혔었죠. 가장 많은 천연자원을 사가는 지역이 역시 독일이라든지 서유럽 지역이었었는데 거기에 판로가 막힌 대신에 그런 천연자원을 인도에 팔고 중국에 팔고 제3세계에 우회로 팔면서 공백을 메우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이것이 크게 보면 러시아의 경제 체질을 오히려 강화하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주도한 경제 제재가 잘 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효력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러시아라는 나라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자급자적이 가능한 국가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급자적이 불가능한 나라가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았을 때 상당히 허물어질 가능성이 큰데 러시아는 일단 엄청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농업에서 아주 경쟁력이 있는 국가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러시아의 전신격이었던 소련에서는 그렇게 많은 농토를 가지고도 체제의 결함 때문에 농업센터 상성이 높지 않아서 오히려 농산물을 수입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농업에 투자하고 농업 부문의 어떤 고도화에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세계 제1, 제2위의 공물 수출 국가가 바로 러시아거든요. 그런 면에서 천연자원과 농업자원에서 자급자적이 가능하고 물론 테크놀로지가 서방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나름대로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전쟁에서 오는 충격을, 쇼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버텨낼 수 있는 경제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비나 나비 울리나가 사실은 전쟁을 수행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란이 생겼을 텐데 이것을 잘 무마하면서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게 러시아 나라와 한반도의 관계가 상대 오리전부터 지독이 되어왔을 텐데요. 제가 역사학자니까 조금 옛날로 고소를 올라가서 러시아와 한반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면 1917년까지 러시아 제국이 있었죠. 러시아 제국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극동 지역으로 힘을 퍼쳐서 그쪽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했었죠. 그것이 바로 일본 대륙으로,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던 일본과 맞부딪히면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흔히 말하는 러일 전쟁, 러시아 일본 전쟁이었을 텐데요. 이때부터 시작을 하자면요. 러시아 제국의 목표는 한반도를 점령한다든지 식민지로 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러일 전쟁을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려는 일본과 러시아의 흉돌 속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보는데 한반도를 대하는 목표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수준차는 있었어요. 일본은 반드시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고 러시아의 기본적인 입장은요. 한반도의 친 러시아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좋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중립적인 정부만 들어서면 자기네들은 괜찮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은 사실은 소련 때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러시아 제국이 무너진 뒤에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소련이 그 자리에 들어서서 소련도 한반도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소련의 입장도 러시아 제국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한반도에 친소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좋고 그것이 좀 힘들다고 하면 중립적인 국가정부만 들어서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한국전쟁 일으킨 곳이 소련인데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한번 현미경으로 잘 들여다보면 한국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정치관은 스탈린이 아니라 김일성이었고요. 스탈린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역관계 속에서 한반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 세력 균형을 이루기를 바랬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미적미적거리는 스탈린을 억지로 끌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만든 사람이 김일성이라고 했을 때 스탈린이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얄게 불타서 김일성을 사주해서 한국전쟁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제국과 소련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선 푸틴 대통령의 입장도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제는 북한과 대한민국일 텐데 등거리 외교를 하죠. 북한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대한민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게 바로 푸틴 대통령이었고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키운다고 했을 때 파트너가 될 만한 나라가 사실은 일본과는 좀 껄끄러운 관계죠. 전쟁까지 했었고 영토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북방 사계도라고 하죠. 영토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과 껄끄러운 관계이고 중국하고도 사실은 그렇게 원만한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과 손을 잡으면 러시아가 하위 파트너로서 전락을 해서 그런 면에서 덜 껄끄럽고 덜 위험하고 실제 말해 죽이 잘 맞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그렇지만 상당히 고도의 자본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아주 이상적인 파트너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동맹 관계에서 미국과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상당히 척을 질 수밖에 없었는데 한때 뭐 몇 개월 전에 사실은 러시아와 대한민국 사이 아주 거친 설전이 오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만 빼고 보자면 전반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한국에게 등을 돌리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설정해 놓고 있는 어떤 선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어떤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지원하지 마 않는다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그런 갈등들은 충분히 협상 가능하고 우리 자기가 용인할 어떤 자세가 돼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었고 최근에 또 그런 입장을 아주 또 공공연하게 들어냈을 텐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쟁을 먼저 일으켜서 이웃 국가를 이웃 주권 국가를 침공한 러시아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좀 더 큰 틀에서 어떤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기보다는 계속 어떤 일정한 선으로 관리를 해나가다가 어차피 전쟁은 끝나기 마련일 것이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경제개발과 한국의 궁익을 위해서 러시아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